소매 패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패턴을 뜰 때 처음에 미리 직각으로 십자 모양의 선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십자를 그려 놓구요 이 위쪽이 소매선이 되고 여기서부터 진 모양으로 소매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치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제작할 오버핏 난방 셔츠의 소매사는 오븐의 암홀로 자 이렇게 십자 모양이 됐으면 여기가 소매상이 되겠는데요 소매사는 어깨가 쳐진 소매다 보니까 소매산을 높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븐의 암홀로 소매산을 아주 낮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 소매통까지 넓게 되면 굉장히 좀 부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소매통은 그렇게 많이 넓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쪽이 앞판 이쪽이 뒷판으로 패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릴때는 앞 진동에서 1cm 뒷 진동에서 1cm 뺀 치수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매산이 정해지면 이제 어 이렇게 소매통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매통이 어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좁게 하고 싶다면 소매산을 조금 올리도록 하구요 반대로 소매통을 좀 더 넓게 하고 싶다면 조금 더 소매산을 낮추면 자동적으로 소매통이 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소매통을 쭉 내려주시는데 자 소매 길이만큼 내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작하고자 하는 소매는 처진 소매에요 그래서 처짐이 이렇게 어깨에서 11cm 정도가 처져서 옷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매 길이는 여기서 붙어졌어요 그러면 어 여기서부터 쟨 길이가 예를 들어서 58이다 했을 때는 그 원하는 소매 길이에서 처진 부분을 빼고 그리고 우리가 커프스가 있어요 커프스 둘레는 24에 높이는 5cm로 하겠다 했으면 여기에서 커프스 높이까지를 빼야되겠죠 그러면 자 커프스는 우리가 5cm 높이에 둘레는 24cm를 정했습니다 자 소매는 자 이쪽에 이 위쪽에서 자 이렇게 음 이렇게 낮은 소매일 경우에는 먼저 여기 앞 진동 부분을 2등분을 이렇게 아까 21 이었죠 자 이 숫자의 반을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서 다시 1cm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1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등분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2등분 선을 1cm 올리고 자 이 선이 중심 중심이죠 1cm 내려간 선 여기서 여기까지 2등분을 해서 여기서 자 이쪽은 1cm가 올라가고 이쪽은 1cm가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쪽은 2등분을 해주세요 여기 오른쪽에서 2등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등분을 해주면 그리고 또 그리기 오른쪽에서 3등분을 해주면 이렇게 3등분을 해주시면 이제 이 3등분한 3분의 1 지점에서 1cm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 남은 이 3분의 1을 다시 2등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0.5만큼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하고 이제 컵부스를 연결한 소매구의 주름분을 계산을 해서 소매의 옆선을 완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이 둘레와 소매구의 크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패턴을 떴던 이 소매의 소매 통은 지금 40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40이고 여기 컵부수는 24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6cm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16cm에서 우리가 주름을 그러면 나는 주름을 6cm 주름을 하겠다 하나만 하겠다 했을 때 이 6cm를 둘로 나눠서 3 해서 3cm 폭으로 2개를 할 수도 있어요 주름을 하나를 하고 싶을 때 3 해서 2개 주름을 하나로 하고 싶으면 6을 하나 잡으면 되고 나는 2개를 잡고 싶다 그러면은 음 뭐 꼭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3cm 3cm 해서 2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가 주름을 6cm로 16으로 없애줘야 하는데 여기서 자 주름 부분을 6cm를 사용을 할 거면 옆으로 10cm가 없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자 10cm를 양옆에서 자 이렇게 자 잡아서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서 깎아 주시구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름은 이쪽 뒷편 쪽으로 5.5에서 한 6cm 정도 자 그러면 저는 5.5 선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5.5cm 에서 자 주름 단추를 여며서 입을 수 있도록 자 트임을 이렇게 정해 주구요 그 다음에 2.5cm 가 간선 자 여기는 2.5cm 에요 2.5cm 가 간선에서 주름을 한 개 또는 두 개 그러면 저는 그냥 한 개만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주름 불량 6cm 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트임 이고 여기는 주름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 사이즈가 이 커프스 24cm 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 대로 했으니까 24cm 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옆선 자 여기는 소매 쪽은 살짝 뒷판 쪽으로 살짝 내리고 앞판 쪽으로는 뭐 살짝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려 주실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일자로 그냥 하셔도 되고 뒤가 어 좀 딸리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한 1cm 정도 어 내리고 올리고 를 여기는 0.5cm 정도 이런 식으로 어 라인을 잡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매 패턴은 음 끝났구요 다음으로는 마지막 남은 칼라 패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라 패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패턴을 들 때는 일단 직각으로 먼저 선을 그어 주시구요 그리고 필요 치수가 있어야 겠죠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이 선을 이렇게 1.5 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자 이 선을 먼저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 여기 앞목 둘레 앞쪽에 여기 부분 우리가 여기 어 단추는 여기 달리겠지만 밴드 고시는 여기 까지 달리겠죠 그죠 칼라며 여기에 달려요 그런데 그 고시는 여기까지 넘어 오는 거겠죠 그죠 남방 셔츠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렇게 스탠드 분이 있고 칼라는 이렇게 달리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음 여기 이 부분이 별포 다 했을 때 여기 별표 까지 이제 그려줍니다 아까 재지 않았던 별표 까지 이렇게 나와 주시구요 그리고 이 선을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올려 주신 다음에 이제 밴드의 높이를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칼라의 윗 칼라의 그 크기 높이를 정하겠습니다 자 5cm 를 일반적으로 언제 5cm 4.5cm 를 정하는데 5cm 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5cm 를 이렇게 길게 빼 주세요 이렇게 길게 빼 주시고 자 이렇게 칼라를 그려 보았는데 칼라의 크기 라든지 이렇게 어 이런 그 각도 각도는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뾰족하게 할 수도 있고 덜 뾰족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씩 그려 보셔서 마음에 드는 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성선 자 한번 여기는 골선 이에요 자 이 부분은 연결할 때는 각이 지지 않도록 매끄럽게 자 여기 자 밑에 밴드 위에 칼라 이렇게 해서 중간 부분은 배 버리시고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 여기 재단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라 까지 오버핏 남방 셔츠의 그 패턴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자 어 만드는 그 순서는 미리 동영상 올려 두었으니 만드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작업해 주셔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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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c c c 한글자막 by 한효정